부정선거 하지만 팩트체크 키르키스스탄의 대규모 부정선거 이게 2020년도 그때 쓰인 전작의 표기가 무려 한국산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 눈뜨고 고베이지 않게 이젠 행동해야 할 때 첫째 반드시 당일 투표 사전투표는 부정하게 활용될 수 있어 둘째 투표용지엔 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어야 해 선관인 투표관리관인 도장은 위법 마지막 투표용지는 여러번 접어 가능성 있게 더욱 깨어있어야 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로 비해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Instagramして 인 noi